TCS입니다 TCS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의 제어의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눈길 빗길 미끄러워지기 쉬운 노면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떻게 노면의 마찰 개수가 다른 노면도 괜찮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가 아니라 뭐야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슬립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자동기어 장치의 원리상 한쪽 바퀴에서 슬립이 일어나면은 그 슬립이 일어나는 바퀴에서 회전소를 두 배 가까이 다 소모해 버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바퀴는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퀴 회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죠 휠 스피드 센서 근데 얘는 누가 관리하는데 ABS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ABS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향일 갓도 센서 유레이트 센서 기타 센서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야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 혹은 동적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 안 됐지 VDC, ESP라고 얘기했던 거 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TCS 시스템 즉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회전소 차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제동력을 가해서 슬립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동시에 구동력이 더 약하면 좋으니까 더 안 미끄러질 거니까 엔진 컴퓨터의 렌 통신의 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캔 통신을 통해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게 되면은 엔진 ECU가 어떻게 엔진의 출력을 줄일 수 있는 제어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연류량도 줄일 수가 있고 혹은 뭐 들어가는 공기량도 제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우리 TCS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천연가스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LNG는 천연가스를 상온에서 600배로 압축하여 만든 게 아니라 영화죠 영화의 날씨로 영화의 온도로 떨어뜨려가지고 액체화시킨 것을 LNG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배출가스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거죠 HC 캐니스터 저장하고 PCSV 좋네요 가능한다 자 그 다음에 경부화, 경부화, 중부화 즉 스로틀 밸브의 연립량이 많지 않았을 때는 블루밍 가스를 뭘 통해서? PCV 밸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의 연립량이 많게 됐을 때는 브리드 호스를 통해 흑기적으로 환원한다 괜찮은 내용이죠 자 고온 연소 시에 CO2, HC는 배출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온 연소 시에는 NOX의 배출량이 증가가 되고요 그 반대, 그 반대가 됐을 때 즉 농후한 혼합비, 공연비일 경우는 CO하고 HC의 양이 증가가 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자 배기가스 제순환 장치는 NOX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맞는 얘기입니다